하남시가 미사 한강 모래길 구간과 연계해 250m 길이의 황토끼를 조성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곤지암도자공원 산책로에 350m 길이의 황토끼리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오용석 기자입니다. 4.9km 길이의 미사 한강 모래길과 이어지는 250m 길이의 황토끼리 새로 선을 보였습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 한강을 바라보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모래길을 조성했고, 그 후속으로 황토끼를 꾸며 지난달 말 개장했습니다. 모래길의 모래는 동해안에서 공수해온 것으로 고온 스팀 살균 소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현재 풍산글린 3호공원 황토끼를 비롯해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등 5곳의 맨발 걷기 길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사숲공원 등 올 하반기 중으로 3곳의 코스를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 같은 맨발 걷기 길의 열풍은 광주시에서도 이어집니다. 곤지암 도자공원 산책로에 조성될 길이 350m의 황토끼를 이달 중 착공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4일 관련 실시서에게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말 도자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경기도비 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